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의 어후배들을 위해서 내신 캐스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탐의 일주일과 구경수의 일주일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고의 친구들이 고1에서 고2가 딱 되면서 느끼는 어떤 현타라 그럴까요? 회의감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를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면서 느껴지는 중요한 부분 아, 내신이 생각보다 잘 안 오른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좀 현타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특히 이제 고2,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나는 정신파이터가 될 테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파이터로 전향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저는 오늘 사실 내신 캐스트를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힘들고 잘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사탐 내신을 중심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캐스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일단 첫 번째죠. 고2, 사탐 내신이 고3의 너를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사탐의 한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결국 사탐은 선택과목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때 가서 정시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두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첫 번째, 고2 때 내가 사탐을 잘 진심을 다해 공부하면 뭐가 좋냐. 이 사탐과목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고3 때 해보지 않았던 사탐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2 때 어떤 내신과목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서 그 사탐과목을 공부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고3 때 3월이나 4월에 조금 느지막하게 사탐과목을 변경하더라도 해봤던 과목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부 양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2 때 내가 내신으로 사탐을 해봤다 안 해봤다가 나중에 고3 때 여러분의 사탐을 변경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고2 때 했던 사탐과목을 고3 때 수능과목으로 가져가면 어쨌든 개념을 두 바퀴 돌리는 거니까 뭐 기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공부를 했었던 짬밥이.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고2 내신에서 적어도 사탐과목은 여러분들이 고3 때 사탐을 선택하실 것 같다면 버리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좋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고3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장선상에 있죠. 결국 내가 고2 때 배우는 내신과목을 고3 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고3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미리미리 그런 유형들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플러스 장기적인 나의 사탐과목 등급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고3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 많은 고2 친구들이 여전히 내신을 공부하실 때 학교 교과서의 평가 문제집 같은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고2 사탐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고2 사탐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학교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전부 다 사탐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2, 3학년을 다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2 내신 문제에서도 아주 어려운 논리들은 어디서 나오는 경우가 많냐.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 그 논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실 때에도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설령 내가 이게 수능 과목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어떤 유형을 파악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럼 평가원 문제만 풀어봐서 되느냐. 어떤 학교의 경우에, 특히 제가 애들한테 야, 단답형 문제를 한번 봐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단답형 문제를 딱 봤을 때 단답형의 정답들이 어, 그냥 우리가 커다란 개념들, 그냥 공부를 한두 번만 하면 누구나 이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단답형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 아주 쉬운 서술형 문제로서 출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평가원 문제,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평가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객관식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열심히 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어떤 유형이냐면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딱 봤을 때 아주 지역적인 단답형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학교라고 한다면은 교과서나 프린트에 대한 좀 확실한 암기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학교 기출 단답형을 보면은 그 학교에서 아,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면서 수능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인지 즉, 이해력을 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인지 아니면 아주 지역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암기를 요하는 방식인지를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시험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이 사탐 내신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탐 내신은 여러분이 사탐을 선택하시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고3 평가원과 기출 문제 수준의 학습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이제 학교 기출의 유형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쌓아가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캐스트의 제목이기도 했죠. 탐구의 일주일은 생각보다도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과탐과 좀 다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 사탐 과목을 예습을 하거나 어떤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로 상당히 드뭅니다. 아무리 이 사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겨울방학의 개념을 한 번 정도 돌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지하게 우리가 사탐 내신을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 내신을 그죠? 중간고사가 4월 달에 있으니까 4개월 동안 공부해서 왜냐하면 국영수는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니까요. 4개월을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개월이면 여러분들 16주죠. 그럼 내가 남들보다 일주일을 더 공부한다고 해봐야 고작 16분의 1만큼 더 공부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회탐구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암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봐야 1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해요. 정말 많이 공부해야 2개월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개월 정도 어떤 친구들이 이 탐구를 공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개월이면 4주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일주일을 더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4주를 공부하는 친구보다 4분의 1만큼을 더 공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영수라는 과목은 이미 공부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목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게 표시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사탐은 내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국영수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조금만 더 늘려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의 성과가 표시가 나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는 정말 여러분들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제가 내신을 이제까지 가르쳐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탐구의 정성을 쏟았을 때 등급이 훨씬 더 많이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남들이 조금 덜 열심히 할 수 있는 과목에 내가 더 열심히 했을 때 훨씬 더 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사회탐구는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유익하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내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단위수가 작지 않지만 여러분의 내신을 크게 상승시켜서 견인해 줄 가능성이 큰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탐구 과목 버리지 말고 일주일 더, 3일 더, 4일 더,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이거 해서 오를까라는 생각보다는 하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사회탐구 내신에 여러분들 하루 더, 이틀 더, 3일 더 이렇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조금 더 자세하고 심화적인 설명을 잘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지식밥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사회현상들을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의 힘들죠. 힘들지만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즉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면 분명히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사회탐구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탐구 과목 내신 끝까지 챙기셔서 나중에 고3까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과 받으시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